다시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 2015년 2월 17일 오후 6시 53분이고요. 아 입아퍼. 사명이랑 어쩔 수 없이 지금 밥 먹으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에? 아 입아퍼. 멘트 같은 거 안 할래. 귀찮아. 귀찮아. 아. 자 빨리 좀 잡혀라. 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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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 방아깨비 방아깨비. 빨리 빨리 빨리. 흐헣헣헣. 에? 허허헣. 아아이구야.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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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빨리. 미드가야지. 암 되나감 암 되나감 암 되다감 암 되나감. 아아. 음. 암 걸릴 거 같애. 배고파 죽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 굶어서. 에? 하루 종일 굶어서 죽겠는데. 설마 어? 설마 또? 어떤 개나리일까 어떤 개나리일까 쌍싸다고로 착착착착착 응? 쳐주고 싶다 정말 응 사랑의 세트라 사랑의 추억이랑 아 다른 거? 네... 우씨 우씨 밥좀먹자 밥좀먹자좀 밥을먹자 나 30분안에 간다고 했단 말이야 엄마한테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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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고도한 spear 미쳤네 그림자 구도의 위력을 똑똑히 봐라 탑입니다 으흠흠흠흠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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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하세요 으흠 뭐 사과했으면 됐어 정글.. 정글.. 남음 쿵쿵쿵쿵짜 쿵짜쿵짜쿵짜쿵짜쿵짜쿵 빠 뿜뿜 뿜뿜 진지 빨고 리븐할까? 제드할까? 리븐해야지 부러진건 다시 고치면 돼 제드는 제가 해서 자 빨리하자 아 제드할걸 제드할걸 저런 나쁜 놈으시기 빠 뿜뿜 뿜뿜 빠 참 빨리 좀 내라 어차피 뭐 적팀이 픽안했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 애들 참 아니 쟤네들 참 답답해 응 흠 흠 흠 리븐이 참 예뻐졌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거 피피친일 때는 좀 별로다 몸매는 착하신데 어 머리쪽을 좀 신경쓰시지 참 응 으흠 아 나 이따가 엄마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다 진짜 흐흐흫 밥먹으라 했는데 어 간만에 가족끼리 밥먹는데 으흠 가족끼리 간만에 먹는데 이런 어 대장군 카타리나다 아 나 저거 수수께끼리로 친구한테 보내줬는데 저거 나왔었는데 내가 보내주고도 아 좋겠다 근데 걔는 카타를 쓰지 않았지 허허 응? 카타 한판하고 접은 애였는데 저도 카타 한판하고 접었는데 카타 괜찮긴 했는데 내 취향은 아니야 내 취향은 잠시만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쟤 정글이구나 이거요? 정글이구나 다행이다 입은요? 어 아 나 이거 립은 되게 오랜만에 나는데 립은 거의 2년만에 아 기대할게요 어? 기대할게요 기대하지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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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내게 다가와 베이베이 내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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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이 내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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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이 왜? 네 아니에요 근데 와우 징크스 우리 미러가 많구만 둘둘 럭스 믿으네 럭스 럭스는 뭐 럭스 믿으라고? 럭스 되게 요새 못봤는데 럭스가 믿으라고 파트가 믿은가? 아니에요 카타가 탑 가는게 훨씬 낫지 않아요? 아니 근데 상대가 럭스가 탑일거 같은데 지금 그런가? 일단 내가 리븐이니까 카타보다는 아마 럭스가 나을걸 저도 당연히 럭스가 상당히 낫죠 나는 카타가 편한데 방음악도 있고 스턴도 있어서 응 띄우기도 있고 아 이거 긴장된다 이거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슈비드밥 근데 이거 립은 테일러스 럭스 있잖아요 지금을 끼고 있는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눈썹이 없어 눈썹이 머리색이랑 똑같아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눈썹이 모나리자 난 그대 그래도 이쁘네요 뭐 카타도 없는데 카타? 카타는 보여 머리색이 이거였어 보여 징크스는 눈썹이 아니 그냥 아하 몸매들이 다 착하시네 허허 다른 말이 필요없어 다 착하시구만 어 남캐와 로봇들 빼고 남캐와 로봇들 빼고 벌레 빼고 벌레 빼고 왜요? 벌레는 벌레라고요? 저보고 지금 벌레라 했어요? 그것도 공허충 아니니? 네? 걔도 공허충 중 하나 아니었니? 고무충요? 공허충 공허충 아 야 너 어떻게 할려그래 벌써부터 귀가 그러면 뭐요? 흫 음 음 음 음 음 라라루루루루루 우리 리신 너네 풀루간다 어떻게 나아가야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반대로 말함 우 암 아 실수 아 원래는 우리 리신 너네 레드간다 할려했는데 우리 리신 너네 블루간다 했어 아 진짜 아 럭스가 탑이네 럭스가 탑이네 야 우리 자리 바꿀래? 아, 아니요? 잘 바꿀래요? 카타가 미드인 것 같거든? 스스로 선택하느냐 아... 일단 뭐... 아, 바꿔요? 진짜? 어, 바꿔 바꿔 에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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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저 그냥 미드 벨코즈 할게요 아, 나 럭스 싫은데 이거 나 CS 먹기도 힘들어 그렇죠 카타도 근데 CS 먹기 힘들겠죠? 아, 미니언 아... 아... 너도 먹기 힘들걸? 아... 짜증난다 쟤는 타겟팅이어가지고 그니까요 바꿀래? 아직 늦지 않았어 음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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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쟤? 뭐가? 아니에요 그냥요 음흐흠 아, 이거 빨리 끝나야 하는데 아, 럭스 같은거면은 이거 힘든데? 음? 럭스 같은거면은 이거 빨리 끝내기 힘든데 나 궁 나오기 전까지 왜요? 헐 타고리가 엄청 딸리잖아 음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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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늦었네? 음흐흠 아씨 무서워 아이 무셔라 아이 무셔라 하하 럭스 더럽게 무섭네 하하 나 럭스가 싫소 아이씨 아 나 만화관리하고 아 짜증난다 하다가 좀 빠르네 타거리 겁나 차이난다고 아 고통받는다 전 속도가 겁나 차이나서 고통받는 중이에요 바꿀래? 그니까 바꾸지 않을래? 비니르의 유호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자꾸 나를 아프게 하니 아 카트 궁 뜨기 전에 처치해야되는데 궁 뜨면 너 바로 죽지? 괜찮아요 저 궁도도 그냥 원거리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쟤는 툰보 뜨면 그만이잖아 럭스야 럭스야 제발 가니라 너 때문에 귀찮아 죽겠구나 아 그러니깐 럭스 와 원 포션전사네 요즘 포션전사가 유행인가 이거? 포션전사가 이거 유행인가? 인가? 아 마나 좀 모아야겠다 나이스 큐 짤짤 먹이고 일단 아 아 미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럭스 럭스 저 작것이 자꾸 짤짤이를 먹이는구봐 아 저도요 음 오케이 궁 적고 나도 또 마나만 조금만 있으면 아 리신 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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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럭스 경계한다 어 럭스 경계한다 진짜 리신 쳐 눈치 없는 놈 때문에 응 원컴이면 될꺼를 마나 포션 더울꺼일 아아 진짜 아 하아 고통 받는다 하아 자아 빨리 갑시다 음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아 나 그러니깐 전멸 있었는데 전멸쓰고 그냥 궁피할걸테네 음 음 으으우 microbi 음 으으우 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아~~르르르~~르르~~ 으흠흠흠흠 그래도 이제 럭스 저거 날라오는거는 보인다 옛날에는 버그인줄 알고 안보였는데 이제 보이긴 한나 옛날에는 왜 안보였지? 진짜 버그인가? 그사람들? 어? 진짜 버그였나? 그사람들? 그씨아람들? 진짜 버그였다면은 나 영상이 있으니까 신고할까? 아 전에 신고한거 어떻게 됐냐?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우 잠시만요 어우 조냐? 제발 어... 아 카차 2킬 먹었다 어? 벌써 2킬 따였냐? 아니요? 그럼? 리신 1킬 리신이 1킬 주고 음 아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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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잘못 들어갔다 아잇잘 못 들어갔다 잘 못 들어갔다 에이 씨짢ة 으으으으으으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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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안녕 꼬잇 어? 나 뭐하는 거지? 아 어헤헤 잘못 눌렀어 잘못 음 아아아아 리븐을 잡으려고 궁을 썼는데 실스로 어? 럭스쪽으로 달려갔어 그것도 실패인채로 헐 아 고통받는구만 고통스럽구만 응?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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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러워 죽겠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방지가 이거였네 아직도? 이따가 해 음 음 은충 아 럭스 왔어 아 럭스 저 개나리 저 개나리를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 음 음 음 음 히드라를 빨리 가야지 진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으 음 으 에너 으 음 뭐하냐 너 뭔가 키보드 소리만 잔뜩 들리네 저요? 어 아무것도 안했는데 끄니까 그래 또 물어본 거야 뭐하나 아 까비 어? 아 럭스 원콤이네 알고 보니 아 그냥 궁 쓸걸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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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하하 수업할래요? 어? 수업 수업? 어 잠깐만 잠시만 막 갔는데 카타 겁나 커있고 그런거 아니지? 카타요? 아뇨 카타 10렙인데 으응 10렙? 제가 10렙인데요 어어 짜잔 나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아 진짜 미치겄네 미치겄네 진짜 정글보다 뭐 컸어 으응? 정글보다 뭐 컸어 일단 이거 탑 좀 어떻게 해놓고 가야겠다 조심 아무도 못맞춰 우리팀 아무도 못맞춰 이케 으음 으음 으으으으으으- 뭐야. 카타 큰다. 카타가 큰 울툴이가 들린다. 맞다 왠..왠 스키버스 소리가 많이 들려요 저기.. 좋았어!! 잡았다 아 진짜.. 넉스 겁나 짜증났어 정말 아이고.. 힘들어 아 진짜.. 그냥 집 바로 갈걸 그랬다 오우 드디어 나왔다 티아벳 티아벳이 드디어 나왔어요 지낸다 네 그디 알았다 네 그디 될 줄 알았다 에휴 네 왜요? 야 리븐 내려간다 아니 리신 카타한테.. 뭐지? 큐도 못 맞추더라고 저도 맞았어요 큐도 못 맞추는데.. 덤비더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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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음.. 으음.. 오랫동안 당황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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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드 있나 혹시? 있네 와드 있나 보네 하지만요 여기로 와요 그니까 아 거기 와드 있었어 아 진짜 음 음 뭐 하나 잡히기만 혀 봐 뭐야 우리 원딜 누구냐 우리도 징크트인가? 아 맞다 우리도 징크트였지 좋았어 이대로 압박하자 이대로 압박하면 어 2번 뒤에 옵니다 어 봤어요 어 어 불치 하나 죽었네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리븐 잡았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와와와와와 들어와 들어와 어? 야 다 잡았냐? 2분 남았어 어 잡았네 자 가자 어휴 응? 뭔 개이득이래 되네? 어휴 올게 쟤네 손해인데 리브는... 어 정리브 지금 이턴다고 그래요 이턴다고 까라구요 뺌시다 Yoga 어 밉니다 좋아 어 빨리 튀어요 어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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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버했다 야 쟤네 징크트 아프다 징크트 많이 아프다 응? 되게 아프다 어? 겁나 아프네 어디 뭐야 오유 카탑 엄청 먹었구나 이제보니까 근데 나도 이제 뭐 나오네 나도 나오네 어흥 200원이 모자르니까 이거를 팔고 요렇게 좋았어 이제 투템이다 이제 투템이다 아 네 아프리카님 어서오세요 아 이거 빨리 끝내야하는데 빨리 끝내야하는데 오싱볕 추천 바싹 눌러주세요 아 을 빠지마 노노노 나나나나 으아 뭐 뭐해요 나? 밟았어 음 이 자리 파악이 되었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나 벌써 육 되시네 큰일 났어 아 아까 이미 눌렀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휴 아이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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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네 징크트를 어떻게 해야하는데 나 쟤네 징크트 너무 무서워 어? 징크트 더럽게 아프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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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네 좋았어 나와 땡큐 아이 펜타 매너하지 아니 쿼드라 매너하지 흠흠흠흠흠 아이 그래도 내가 어? 눈치는 좀 있어가지고 이럴 때 방금 지지 일어왔대요 나 방금 센스 좋았지? 어? 애들 모일 때까지 기다렸어 나 공각이 딱 덮어져 아야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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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마소 잠시만 오이구이구 클럽끄뎠다 뭐지? 방금 징크스쿵 징크스쿵 날려왔던거 같은데 방금 내 착학인가 내 착학인가 25맹 갑시다 어 나 곧있으면 궁나온다 곧 궁나온다 곧 궁나온다 예 한명씩 끊어야되요 아니 제대가 들어올경우에는 상관없어 리븐이 쟤네가 먼저 들어오지 껴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 뒤에 들어간다 그럼 이기요 응? 리븐이 스킬 없으면은 쟤네 바보야 보니깐 스킬충이야 쟤네 리븐이 스킬 없으면은 평탄 못챠 좀 넣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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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데 야 우리 미드 빼고는 진짜 라인쿨이다 라인 똥이다 으음 으엥? 발원을 먹자구요? 발원? 아니 먹어도 되긴 해 근데 이거 다 의심할텐데 막타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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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오 야 왔다 왔다 큰일났다 빼빼빼빼 아아 아퍼 나 딩크스한테 제대로 맞았어 야 너 빼라 빼빼빼라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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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버텨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미안한데 아 지금 체력이 너무 안나오는 것 같다 방금 징크스 뭐 했음? 징크스 쿵 너무 막 날린다 귀찮아요 뭐 아 그래도 여기서 평탄을 쳤네 내가 나도 징크스가 잘했네 우리 징크스? 네 어디 그러게? 어시 많이 먹었네 어시도 많이 먹고 킬도 별로 안... 오버댓은 안했어 오버댓 왔으면 일단 잘한거야 응? 자 가자 가자 용이 안나왔네 짜리쩡 아아 죽었다 아 그냥 리븐은 싸울꺼 그랬나 리븐이랑은 싸울꺼 그랬나 아 리븐이 탱이네 쟤네 탱템도 가네 아 나도 생템 하나 가야겠다 생템 하나 가기는 해야겠다 나도 좋았어 끝내쇽 음 음 음 음 음 안돼 저런데 가면 죽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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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갑니다 갑니다 어후 음 좋았어 먹었다 잡았다 집 좀 가라 눈에 눈 음 음 게임 터짐 음? 게임 터짐 왜? 음 바로 먹었으니까요 아잇 그정도로 터지지는 않고 아잇 그정도로 터지지는 않고 어훨 리븐씨 아메 리븐씨 안녕 흐으음 흐으음 흐으으으으음 오오 오오오오오가도마요 아아 궁 못썼다 얘부터 끊어 아씨 나 뭐지? 잡혀있는 상태로 뭐지? 들어가가지고 쓰레쉬한테 잡힌 채로 들어갔어 일단 이득이네요 네명 잡고 두명 일단은 이득 아 이거 슬슬 탱탬을 가야겠다 멜모셔스 가야겠다 오지버 모자라 50원이 모자라 멜모셔스 사는데 아 어차피 다른거부터 사야겠다 신발부터 사야겠다 으응 탱 그냥 탱 가는거 이겁다 으음 됐어 흠 아 이거 500원 500원이었구나 어 이거 언제 올랐대? 이거 뭐지? 마법 무휴와 망토 나 지금까지 400원인지 알았어 아직까지도 흠흠흠흠 아 블랭 칭찬 한번 해야겠다 블랭이 잘하네 블랭이 잘해요 음 좋았어 좋았어 나왔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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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흠흠흠흠 이번 1타로 이번 1타 이기면은 우리 그대로 끝날거 같은데 누구 한명이 좀 잡혀주냅니까 아 킬달 안돼 아 럭스 아깝다 럭스가 너무 아까워 카타도 살았냐? 럭스랑 징크스 살았네?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때려 아 불치가 하필 이럴 때 못 끄냐 불치가 하필 이럴 때 못 끄덕어 럭스 오케이 오케이 럭스 힘내라 요거로 부시면 돼 아 눈치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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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부터 이거 뭐디? 들어갈때 기절부터 써야겠다 기절부터 걸어야겠다 기절부터 걸어야겠다 쟤네가 이제 눈치가 좋아져가지고 내가 몰래 뒤에서 빠져있다가 들어가면은 눈치를 까네 아 갔다 쟤 하나만 있으면 내가 그냥 잡는데 하타 저를 아 궁을 못 썼어 아까 아깝게 카타요 안녕 카타시 안녕 카테요 카타 잡겠죠? 네? 카타 잡겠죠? 저 안갈게요 안가되죠? 음 잡았다 후우 잘했어요 리븐 가네요 어 괜찮아 오오 컨트롤 보소 아이고 나 궁이였어 여기 와드 하나 해놔야되고요 리븐을 넣을테니까 슬림 아 궁을 너무 빨리 썼어 아 카타 잡는데 궁 안쓸걸 그랬어 솔직히 카타 궁 안써도 잡긴 했거든 약간 퍼포먼스식으로 날린거라 약간 퍼포먼스식으로 날린거라 안써도 됐긴 한데 아이 참 사람이 이래서 어 좋았어 곧 있으면 나 나온다 곧 있으면 나온다 그 게임이 터질 때가 들어갔어 어? 에이 에이 나온다고 해서 게임 터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아니 곧 있으면 쟤네가 써렌을 치겠지 아니면 넥스가 부셔지든 야 카타 궁 쓴다 와아 내가 가요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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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븐이 없으니까 좋네 야 진짜 왜 안 들어왔어요 아까 나 아직 올라가는 중이었어 집에서 막 나왔어 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쟤네 쏘 천사 나왔어 쟤네 리븐 아 진짜 이씨 저 굴때리는 노 으응 쟤네 리븐이 11킬 9대 나보다 절 죽었구나 그래 좋겠다 좋겠다 그래 참 좋게 했다 탱탱하기까지 하네 어 여자라서 그런지 탄탄하시네 에헴 하아 난 블루나 먹어 볼까 어 어? 왜? 어? 응? 전화 중이니? 헬로요 그래? 어 어? 나 지금 PC방 으흐흐흐흐 어? 컴온 흐흐흐흐 엄마인가 보구만 어 맞아 아 아 엄마인가 보구만 어 아 어 어 아 어 도착하면 전화해 그래 알겠어 누구냐 너네 엄마 아니요?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오! 리븐 겨 멋있는데 아이고 짧다 짧다 가지마요 가지마요 나 피가 없어 피 없어 아니 여기에서 회복시키면 돼 이래봬도 나 히드라 먹었다 나 이래봬도 히드라 있는 몸이다 어허 누구? 리븐이 정리븐이 나 다 빠짐 말아주면 꺼줬지 아주 뿌인뿌인 아아 왜? 너무 좋아서요 어? 좋지 이 나이에도 이런 귀여움을 유지할수있다니 비결이 뭐죠? 음... 말아주면 자기? 잠깐만 음흐음흐음 음흐음흐음 음흐음흐음흐음흐음 룰루룰루루 노노노노 재수~~ 제발. 우리 내가 이거 부실 때까지만 버텨줘 엉쩌기까지 부셔 쓰면 쪼고 갈게요 어이구야 아이고 정신없다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아이고 궁 내가 먼저 써야 한대 궁 내가 마지막에 썼어 궁 나중에 썼어 내가 오 아깝다 야 너 아깝다 쓰레쉬까지 먹을 수 있던데 뭐야 리신 날린거야? 방생한거야? 끝내라 끝내라 징크트야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끝났네 응? 왜? 끝났네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이야 아직 끝났다고 하긴 뭐한게 왜요 얘네가 집을 가 우리 애들 집이 간다고 집 간다고 얘네가 아 42번째에요 그니까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나도 이제 피통 좀 늘려볼까 아 나 피바라기 갈까 그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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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두인 가자 그냥 지금 히터니까 진짜 아 아니에요 뭐가? 뭐가 난다고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못 들은건가 그치 음 음 음 음 음 한번 나 쏠 쏠 발언 해봐야지 쏠 발언을 해봐야지 네 저 시간 더 넣고 올게요 어어 야 시간 더 늦으면 나 이게 막판이야 여보세요 오마이 안되 안되 잠시만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큰 주인을 고스란히 비추는 법 아아 돌아왔다 야 왔냐? 왜요? 아니 우리가 뭐지? 네 나 이거 막판이라고 아 그래요? 어 말했잖아 아까 내가 야 우리 그리고 참고로 한타 줬어 3대5로 해서 너랑 나 없을때 이거 또 오오 진짜 망했다 자 가자 저 있으니까 이기죠 네? 저 있으니까 이기죠 뭐가? 한타 한타 뭐? 저 있으니까 이기죠 응응응 항복했네 다행이다 아 배고파 밥 먹으러 간다 난 이제 아이고 오늘 밥 잘 먹으러 봐요 그려 나 근데 밥은 있을지 모르겠네 다 치운거 아니야? 헐 다 치운거 같거든 이렇게면 일단 녹화 종료